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는 고1 모의고사 2019학년도 9월 도표 문제였고, 우선 도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고, 제목 확인한 다음에 뭐에 대한 도표인지, 그 다음 5번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 볼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발명에 대한 관심인데, 젊은 청년들, 나이대가 16에서 25세였고요. 2011년도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발명 분야들, 걔들이 관심있는 발명 분야였고, 그 다음 두 개의 대상이 있죠. 남성이 진한색, 여성이 좀 더 밝은색이 되겠죠. 선지 가서 이제 확인할게. 내려가서 5부터 갑시다. 5번부터 가서 보니까 다른 발명 분야에서, 이게 먼저 중요했고요. 다른 발명 분야에서, 이 응답자 퍼센트인데, 각각 성별에서 오고 있는 그 응답자의 퍼센트가, 워드레스, 적었어. 10% 보호 안 되는 상황이었대. 10%보다 적은 상황.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요. other invention, 각각의 젠더에서 전부 다 10% 안 돼야 돼. other invention, 각각 젠더에서 둘 다 10이 안 되고 있죠. 5번 맞는 거였고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4번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웹 베이스트 인벤션, 웹을 기반으로 한 발명에 있어서, 여성 응답자의 퍼센티지가 워드레스, 적었어. 뭐보다? 남성 응답자의 빠트리면 안 됩니다. half, 절반보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도 안 돼야 돼. 어디에서? 웹 기반한 발명에서.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 웹 기반한 발명이죠. 그 다음에 남성이 26, 여성이 14. 그럼 남성의 2분의 1 돼야 되는 거니까 13보다 적어야겠죠?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13보다 크네요. 안 되겠죠? 4번은 땡이었죠? 아, 4번 답이구나.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갑시다. 3번 가서 보니까 이러한 퍼센트 갭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갭이 가장 적었대. 어디에서? 환경 발명 분야에서.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요. 환경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1이죠. 딱 봐도 1보다 작은 차이는 없죠. 3번도 그럼 맞는 거네요. 오케이였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자. 2번 가서 보니까, For Health Science Invention, 건강과학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만큼은 여성 응답자 수치가 Was Twice, 두 배나 높았죠? 뭐보다? 남성 응답자보다. 진짜 그런지 가볼게. 건강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인지. 자, 건강 분야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 건강 분야. 남성이 15, 여성이 30. 두 배 높은 거 맞네요. 2번 오케이였고. 자, 마지막 1번 가볼게요. 1번 가서 보니까, Among the 5개의 발명 분야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지에 남성이 응답해준 거죠. 관심이 있다고. 근데 뭐에 있어서? Inventing Consumer Products, 소비자 제품에 있어서 발명에 가장 관심 많은 건 남성들이었다. 올라가서 진짜 그런지 볼게요. 5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Consumer 제품, 남성 32. 이보다 높은 수치는 남성이 다른 분야에 보여주지 않고 있죠. 1번도 맞는 말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었구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예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렉!